한국국토정보공사 저 생각엔 내가 안 보낼거야 정말? 내 러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선현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쪽 눈엔 이게 정말 죄 없는 아내 죽인 나쁜 남편이 맞는거 같은거에요? 아들 엄마 온다 엄마 아프다 아니 엄마 행복해서 그래 아빠가 아픈데 그루는 몰랐습니다 아빠는 빨리 치료받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빨리 치료받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삼촌 언제 죽습니까? 아빠 삼촌 괜찮아 i wanted to get a chance to say thank you 아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돌아가신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and I'm sorry I left but it was for the best though it never felt right my little Versailles